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가 76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식 메시지도 있었고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고국으로 돌아온 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묻히고 김원훈 광복회장 기념사 논란만 남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5분 분량의 김원훈 회장의 기념사에서 김 회장은 어제 이승만 박근혜 정권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정점에서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이런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 덕분에 있다고 믿는 세력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친일의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 반민족 기독권 구조는 아직도 처리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이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먼저 김원웅 회장의 주장처럼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조선총 덕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8.15 때마다 대통령이 아니라 광복 회장의 이야기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또한 그것을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 저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원웅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역사관은 대표적으로 NL, 즉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계열의 이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운동권에 가진 역사인데요. 더군다나 사실관계도 틀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초대내각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범석 장군이라든지 김봉노 선생이라든지 우리 초대내각은 대부분 다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초대내각은 대부분 친일파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의 뿌리인 한민당이라고 있습니다. 한민당의 총재들이 누가 했냐면 바로 이승만, 김구, 이시영 선생 등이 바로 한민당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웅 회장은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법통이 조선총독부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저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보는데 정말 역사를 왜곡해도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역사 왜곡의 이야기가 모든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가 됐고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앉아있었고 대통령이 이 연설에 박수를 쳤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경진 회원님. 저기 김원웅 회장의 자막도 잠깐 나갔잖아요. 촛불혁명으로 친일정권은 무너졌다. 그런데 이 친일정권, 기득권을 사실 국민의힘을 지칭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동북아시아에서 얼마만큼 잔악한 행위, 인권침해적인 행위를 했는가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이 범했던 그 행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문명의 진보를 위해서는 비판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국내 정치로 가지고 와서 이걸 편가르기를 하는 것, 과연 그리고 그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사실에 맞느냐. 이 부분은 김원웅 회장이 굉장히 분위기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박근혜 정권 때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일본 정부하고 대단히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그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합의를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게 100억에 합의를 했다가 그 합의 자체가 또 너무 잘못된, 너무 편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마지막 순간에 국내에서 대단히 큰 비판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내내 관통했던 것은 어쨌든 일본 정부와 불편한 기류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 1500년 동안 동반자 관계로 지내왔었고 이게 불편했던 관계는 잠시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면 과거에 이 동반자 관계를 되돌아보고 미래도 또 그런 관계로 복원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정말 제대로 된 미래 비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김원웅 회장께서도 물론 광복회 회장이니까 회장으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런 어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이런 비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머리에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싶은 바람입니다. 소정석 국장님, 사실 이 자리에 대통령도 있었고 대통령 말고도 광복회장이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데서 보수 야권을 비판했다. 이게 결국 그 광복회장이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 진보정부, 문재인 정부의 재집권을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김원웅 회장이 그런 생각에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고 조선총독부에 있다. 이게 여권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발언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저는 김원웅 회장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역사 상식에 어긋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언론을 보면 사전에 저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행안부라든지 청와대 쪽에서도 어떻게 좀 순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김원웅 회장이 그냥 밀고 나갔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저것을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에서 김원웅 회장이 일부러 이른바 여권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 저는 그 부분에는 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저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될수록 김원웅 회장이나 여권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옥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소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각에서 얘기하는 여권의 지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대선을 앞두고 광복 회장의 8.15 기념사를 이력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원웅 회장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자기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고 이것은 이제 반일 정신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조했던 그런 부분을 더 강하게 좀 어제는 얘기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된 배경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김원웅 회장이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란의 상황 속에서 더 강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청와대와 연결이 돼 있다. 또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와대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느냐. 이 광복회라는 거는 독립투사들이나 독립투사들의 후손을 회원으로 해서 구성된 이미 집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그 경축사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권한 남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익 집단이나 마찬가지고 신민 집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김원웅 회장의 자기 견해를 밝힌 것이고 그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책임도 그분이 져야 되는 것이죠.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작년 발언도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나라 뿐입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의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작년 모습인데 사실 작년은 현장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원웅 회장의 돌발 발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사전 녹화기기 때문에 청와대가 앞서 김가람 교수님은 이게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김을 놓는 게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런 발언들을 사전에 조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부 공식 행사이지 않습니까? 광복절 공식 행사고 대통령이 참가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또 여야 대표들이 하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다 참석하는 정부 공식 행사예요. 그러면 이 행사에서 하는 발언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채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원웅 회장의 이야기는 국민을 다 둘로 나눠버리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대통령의 연설 바로 앞에 한 연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가 있는 연설이에요. 과연 이게 광복회의 공식 입장입니까? 우리나라 독립수사들이 다 이런 후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 당국자들이 이거는 사전 조율을 했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게 정부 입장과 만약에 같다라는 대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곧바로 이어서 다음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연설문을 미리 지난해에도 이게 논란이 돼서 결국 이 연설문을 미리 아마 정부에 전달했고 또 청와대에 전달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용인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자칫하면 정부의 어떤 청와대나 정부나 대통령이나 입장과 어떤 면에서 같다는 대로 비춰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율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 어제 보시면 전 방송에서 다 생중계로 했습니다. 떠든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청와대가 조율을 했어야 되는 저런 문제라고 보고 청와대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청와대가 이걸 알고도 방치했냐라는 논란에 일단 김원웅 회장은 내가 탁현민 비서관을 얼굴을 아는데 녹화 현장에 그 자리에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도 볼까요? 기념사 원고는 미리 줬냐?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됐을 수는 있다. 의견이 조율됐으면 내가 다시 녹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소정석 장인 청와대에게는 그렇다고 이걸 원고를 고치라고 할 수도 없지 않냐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도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어쨌든 김원웅 회장이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녹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왜 녹화를 했는가? 그 부분에서 무언가 녹화를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왜 녹화를 했는가와 관련해서 지난해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좀 사전에 녹화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메시지가 김원웅 회장이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얘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김원웅 회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원고가 녹화 당일날 어쨌든 행안부 쪽에 건너갔다고 하니까 행안부 쪽에서 대략 어떤 내용으로 녹화를 할지를 알았을 텐데 그 부분이 청와대 보고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단 사전 녹화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뭔가 일종의 위기관리 체제가 작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고가 넘어갔음에도 그대로 녹화가 진행이 됐고 그대로 이제 송출이 다 됐다라는 이 부분에서 뭔가 좀 과정상의 관리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물론 이것이 청와대가 마음대로 원고를 막 고쳐라 행안부가 이렇게 고치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국가보원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사실관계에 크게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치면서 광복절이라는 게 어쨌든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의 그런 중요한 국경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메시지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앞서 잠시 지나갔던 그래픽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당혹스럽지만 청와대에서 김원우 회장의 기념사 내용을 고치라고 할 수는 없다. 김경진 의원님, 저 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청와대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이게 법적 광복회가 법정 단체이기는 분명하거든요. 법에서 정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지원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 단체의 회장이 어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그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와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도 어쨌든 조금 적절치 않은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그러면 내용을 고치시오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어떤 저 발언, 김원웅 회장의 발언을 가지고 저분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야 될 몫이지만 저 청와대가 저걸 조율을 안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관호 교수님, 중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실 어제 여기 화면에도 잘 잡혀있는데 항일투쟁의 선봉에 섰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급품으로 온 뜻깊은 날인데 사실 저희가 이 이슈를 좀 더 주목해도 되는데도 김원우 회장의 기념사 논란만 남았다. 이게 현 정부에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담도 되고 매우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가 돌아가시고 78년 만에 돌아오시는 장면이고 거기에 한국의 6대의 어떤 전투기, 각종 전투기들이 호일하면서 사실 봉환식이 전개되는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입 속에서 회자되고 얘기의 거리가 돼야 되는 상황 속에서 김원웅 회장의 어떤 논란거리만 남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차기에 누가 광복 회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이렇게 단합되는 그런 어떤 축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홍범도 장군의 어떤 이런 봉환식이 좀 빚이 바랜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